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오 잠깐 왔어! 내 마침 지금 왔거든요! 저 약간!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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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마리아! 지금 마리아님 진짜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썬눈 만들고 첫 손님이 옵니다! 구미도 예! 과연 첫 손님은 누구 있지? 아! 그래서 제가 지금 택배를 좀 시켜놨거든요 음식을 미리 해주는 겁니까? 디저트를 같이 먹을 수 있게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에요 이건 사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먹고 싶어 시켰어요 오! 맛있겠다! 겹겹이 있고 이거는 제가 또 좋아하는 디저트거든요 제가 일단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힌트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크래커로 준비해봤어요 아! 이거 맛있는 거잖아요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 지금 녹은 거 아니겠지? 짜잔! 붕어빵! 오! 맛있는 붕어빵! 이거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야? 파인애플? 이게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손님 오시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또 냉각이 높시다 빨리 지금 급해요 급해요 여기 텅텅 빈 거 채워지고요 이거는 마리아님 제가 좋아하는 볶음밥이에요 뭡니까 이거는? 국민이 맛이 우유 근데 또 어린이들도 오니까 또 우유도 마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이 또 되게 고상하신 분이시죠 뭐 샐러드예요? 네 샐러드 같이 먹으려고 약간 약간 디저트 라인이고요 점심도 준비할 겁니다 지금 밖에는 워터파크가 이제 준비될 거고요 요리방이 다 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누가 올지 한번 이따 한번 보시죠 저희가 마일 펜션 오픈을 했는데 또 손님들 왔을 때 손 소독제 준비했고요 그리고 체온계 온도가 높으면 안타깝지만 못 들어옵니다 저도 온도 한번 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몇 도입니까? 37도인데요? 37.5도가 넘으면 못 들어옵니다 상향이 37.4도예요 이마 까요 이마 까요 이마 까요 어? 지금 37.4도 인가요? 이거 망가진 거 아니에요? 네 온도 체크도 해야 되고요 요즘 코로나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첫 손님이기 때문에 점심도 왔습니다 점심도 아 지금 근데 이게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원목이라 좀 소중하게 아껴야 돼가지고 펜팅 하셨어요 아 비닐 까는 겁니까? 비닐 깔고 그래도 손님들에게 좀 맑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면 깝시다 오면 오면 깔고 아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응급실 떡볶이 지금 맛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국물 떡볶이 같은 건데 우리 또 손님들에게 아니 차 먹을 때 오셨다 오 잠깐 왔어 때마침 지금 왔거든요 저 약간 이거 만나면 만나면 근데 우리 차례가 돼서 손 손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가오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펜션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온도부터 재겠습니다 온도부터 36.6톤과 37.3도 36.7도 36.5도 이거 뭡니까? 저희 선물입니까? 선물입니까? 죄송한데요 안 그래도 텐트가 필요했거든요 아 손님 지금 왔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국민이 놀이방이에요 놀이방 게임도 있고 지금 여기 편의점도 있어요 편의점 원하는 대로 놀면 됩니다 우와 이것도 먹어도 돼요? 아무것도 됩니까? 이거 진짜 있는 거예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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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 자리가 여기 있네 저건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깐요 이게 뷰가 좋아요 봐봐요 그러니까요 누우시면서 앞에 자연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와 바로 앞에 게임기도 있네요? 네 엄청난데요? 손님 전화 이따가 한 번 붙으시죠 게임이요? 네 제가 이기죠 ㅋㅋㅋㅋㅋ 지금 구미가 손님이 와서 또 깐다고 하거든요 구미 못 가고 싶은데요 형이랑 깔 거 골라봐 라이트 링? 응 라이트 링 우와 형아 까주니까 가서 안아주세요 오 자동차야 자동차 우와 멋있다 구미 이것도 와 라이트니 이것도 변신한데 자동차도 되고 로보트도 되네 잘 안들고 있어요? 네 나왔다 우와 아깝아 까꿍 우와 아깝아 안아줘야지 안아주세요 다 됐습니다 아 다 됐습니다 빠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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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지금 몸먹을 아끼기 위해서 어 마음팬인 듯이 나한테 아 진짜 음식점 같네요 음식점 오늘의 메뉴는 분식입니다 분식 떡볶음탕 우와 우와 여기 떡볶이 떡볶이 여기 떡볶이 자 여긴 순대 응 순대 음료수 무한리필 맘대로 드시면 됩니다 맘대로 여기 서피스 좋아요? 어 올라 두게요 사장님 네 직원 아르바이트 계세요? 아르바이트 어 끼아님이 아까 특별 주문한 오징어 맞아요? 오징어 맞아요? 응 오징어 진짜 두꺼워 찍어 먹어야죠 이거 양념을 오 으음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몇 년만이야 아 몇 년만 아니고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코로나 이후 나비 다리가 신났어요 지금 워터파크도 이제 개장하면 되니까 자 이제 워터파크 개장합니다 저 수영봉을 할 거예요 오일 소리질러 네 수영봉 빨리 수영봉 갈아주세요 수영봉 갈아주세요 아유 손실없긴 이런거 처음봐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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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틀 한 번! 고고! 미끄럼틀! 미끄럼틀 타트! 자 다린이 갑니다! 어 지금 잠깐만요! 여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애들 물놀이 한 동안 지금 게임 하시는 건가요? 옛날 때 추억의 게임! 이게 무슨 게임 합니까? 50원 주고 했던 게임! 두 분 동갑 아니죠? 누가 형입니까? 랜게 어딨어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오케이! 어.. 삼묵치 삼묵치! 자 이거 드세요! 이거! 너무 살 좋아요! 어리다 어리다! 아우 남자는 똑같아! 똑같아야 진짜! 간다! 뒤로! 출발! 3, 2, 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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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주세요! 오대로 오세요! 고! 짜잔! 아까한 샐러드 제가 부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바로 샐러드의 주인은? 고상한 분 여기! 아 저 고상이에요! 제가 고상한 분을 위해 준비했다고 했거든요! 아 이거 이거 슬로우 안 되나요? 슬로우? 슬로우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했습니다! 약간 이거 인스타 각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고상한 토끼입니다! 저 이거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아 찍으면 돼 찍으세요! 완전 인스타 각인데! 샵 오토파크 샵 샐러드! 토지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저기서! 이쪽 좀 쳐다봐봐! 저기 마리아님! 이기세요 지금! 이기세요! 지금 물에 빠질 여전히 있었거든요! 가요!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 둘 다 밀어버렸어! 왜 그래! 소리 너무 헛겨! 나! 이거! 나 가위바에서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겼다고! 내가 왜! 아! 너 왜 세워! 아! 내가! 아빠를 지켜주려고! 아빠 지켜주려고! 아빠 지켜주려고! 아빠 도와주려고! 나린이래! 아! 하영아도 안 된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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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을 다 하고! 또 새로운 장난감을 꺼내달라고 했어요! 차가 더 멋있네! 레옥카이저! 레옥카이저! 와! 신났어요 국민이! 스미! 투! 원! 고! 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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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이거! 빠방으로 할 거예요! 네! 오! 지금 빠방이를 만들고 계신 거네요! 우와! 빠방이! 국민이 빨리 만들어 달래요! 지금 친구들이 놀러 왔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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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만 먹고 싶어요! 우리 애들 붕어빵이랑 칼국수 만들어줍시다! 국민이 칼국수 끓고 있구요! 반파미니 붕어빵! 이거 애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맛있겠다! 안겹치게 안겹치게 잘 넣어주시구요! 도민이가 지금 논다고 지금 밥을 제대로 안 먹어요! 지금 태비자 안에서 논다고 정신이 없어요! 노릇노릇! 진짜 너무 귀여워! 한번 먹어보세요! 바삭바삭합니까? 맛 괜찮은데요? 지금 칼국수도 완성됐습니다! 국민이 거! 여러분들 붕어빵 먹으러 오세요! 붕어빵! 자! 모기 있으니까 텐트 안으로 전부 들어가세요! 붕어빵 어때요? 다들 먹어봐요! 맛있어! 맛있죠? 붕어빵! 너무 분위기 좋다! 맛있어! 국민이 엄마! 최고! 해봐! 애들 밖에서 노는데 지금 다들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마지막 비장의 무기 있지 않습니까? 신결하고요! 뭐가 있나요? 우리 끼 펜션은 끝이 없습니다! 어디다가 와? 뭔데요?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잠깐만 이거 망치 아니죠? 네? 되게 딱딱한데? 망치 아니에요? 아! 아이스크림 맞네! 아! 아이스크림이다! 잠깐만! 여기 진짜 아이스크림이에요! 진짜 아이스크림이네! 우와! 어디 다 들어오는데요? 죄송한데 이건 지금 촬영을 하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신 되게 없는데? 우리 여유로운 아이스크림 어디? 네! 우리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우리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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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